2022 국민의 선택 2부 특집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입니다 윤석열 후보 57.8%로 예측 1위 두 후보 앞에 모래폭풍이 닥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경제 지금부터 후보들을 주목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보이네요 광주입니다 이재명 후보 83.3% 예측 1위 이재명 후보 82.6% 예측 1위 대전의 여 충남 세종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후보 48.2% 이재명 후보 47.2% 예측 접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접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주자들 제주입니다 두 손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후보들의 손에 주목해주세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윤석열 후보 50.9% 예측 1위 표현하는 후보들입니다 경기 인천 이재명 후보 50.4%로 예측 1위 내일을 향한 역사적인 레이스 부산입니다 이번에는 스키점프입니다 활강하는 두 후보 자 이제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경북입니다 윤석열 후보 72.1% 예측 1위 이번엔 스켈레톤을 준비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스타트 기록 확인해보겠습니다 충남 세종 두 후보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스브스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돌아라 팡팡 신나게 돌아볼까요 서울입니다 윤석열 후보 50.9% 예측 1위 이재명 후보 50.8% 예측 1위 울산입니다 윤석열 후보 56.5% 기념사진도 찍어야죠 경남입니다 윤석열 후보 57.1% 예측 1위 윤석열 후보 72.7% 예측 1위 돌고 있습니다 경북입니다 윤석열 후보 72.1% 예측 1위 두 후보 하늘 위로 점프 광주입니다 이재명 후보 83.3% 예측 1위 어느 후보가 별을 잡을까요 전남입니다 이재명 후보 83.7% 예측 1위 팡팡에선 중심을 잘 잡아야죠 충남 세종입니다 두 후보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신나게 팡팡 강원입니다 윤석열 후보 54.3% 예측 1위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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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Partners